안녕하십니까 치명적인 계랍 의뢰 퀘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위치는 노비그라드 왼쪽 아래에 있는 공구 게시판이구요 자 보시면은 여기 노비그라드시 사원 경비병이 제재한 공구 경비병이 숨졌다. 저사단이 파괴됐다. 도울 수 있는 자는 보상 자 이 퀘스트구요. 읽어봅시다 경비병과 대화하자 아 아 아 아 다시 의료명에게 가면 되고요 이 퀘스트는 서큐버스 변인자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스켈릭에서도 한 번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요 스켈릭에 타격도 만들 수 있고 몇 번 나오지 않은 스켈릭의 서큐버스를 만날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나는 방독맨을 쓰고 있죠 이 퀘스트는 죽을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좋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누구한테 공격이 오고 있는 곳곳에 앉아서 남동이나 이를 이용해서 그 점이 오랜 곳곳에 앉아있는 곳곳을 닫은 퀘스트가 내가 아니게 하는 곳곳에 앉아있는 곳곳에 관한 곳곳에 앉아있을 거에요 자 오늘도 코나 출동합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돋보기 보면 되겠죠? 자 이제 흔적을 따라가자 오 앨벅코이스트 이 차가 이렇게 오감이 뛰어난 이유는 변이되기 때문에 오 여기 오 앨벅코이스트 오 앨벅코이스트 아까 향수 냄새를 따라오기 전에 마담에게 술집에게 갈 수 있는데요 거기서 액시 걸고 정보를 얻어서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은 잠겼고요 저기 아드 표시가 오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분기점이 나뉘는데요. 잡아서 벤이 인자를 얻어도 되고 살려줘도 되고요. 나중에 스켈릭에 갔을 때 서큐버스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분기점이 갈립니다. 뭐 어떻게 해도 보상은 받을 수가 있는데 저도 한 번 싸워보겠습니다.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보이시죠? 플로랜드 조보, 전리품부터 줍니다. 이제 한번 구경합시다. 암살자 헌틀린 나쁘지 않죠? 치확 늘려주고 전리품은 금화 추가라서 절단으로 바꾸고 똑같이 16이죠? 똑같이 동등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보이시는 오른쪽의 대장장이 퀘스트는 전설 가장 높은 단계의 대장장입니다. 더 퀘스트를 깨야지만이 높은 등급에 아이템을 만들 수 있죠? 음? 흘려했습니다. 레벨도 올랐구요. 휩쓸기 분쇄 찍을 수 있죠? 휩쓸기 찍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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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인간 서큐바스 잡은 김에 서큐바스 까주구요. 흘려했습니다. 음 이렇게 다 팔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완성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